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의정부 시장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예비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. 김소영 기자입니다. 두 차례 의정부 시의회 입성에 성공하고 의장까지 역임한 안지찬 예비후보. 지난 6년 동안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는 의정부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. 안지찬 예비후보는 더 이상 떠나가지 않는 의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. 고산동 물류센터는 안전과 환경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민들과 논의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지금 주민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 사업장이 허가가 나서 진행되고 있는 물류센터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것은 요구하는 지금 각종 안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추후에 같이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현실적인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군사도시로 지내온 의정부를 문화와 체육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떠나지 않는 의정부로 만들겠다는 안지찬 예비후보. 의정부는 그동안의 군사도시로서 경기북부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이런 어려운 곳에 떠나지 않는 더 문화적인 체육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정부시 건설을 위해서 그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년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역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.